두 번째 노래는 우리 아껴 신정곡 우리 오신 신정곡을 받아주기로 하겠습니다 삼균이 님께서 박정훈 프리스타일에서 신정곡을 올려주셨는데 그거 제가 죄송해요 박정훈 프리스타일에서 다시 해서 그거는 제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그대에게는 그거 말고 다른 걸 올려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박정훈 프리스타일에서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그럼 사랑하는 그대 그걸로 하시죠 이 노래도 좋아요 사랑하는 그대 사랑하는 그대에게는 엄청 높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는 그대를 사랑하고 그댈 위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대를 사랑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도 그대를 사랑하고 사랑이라 얼마나 사마약한 눈치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이 알아요 다시 속을 파고된 그립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주도 그대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치님들 사랑이라 얼마나 사마약한 눈치 사랑이라 얼마나 사마약한 눈치 사랑 그대여 내 마음이 알아요 다시 속을 파고된 그립이 눈물 되어 흘러도 다시 속을 파고된 그대여 내 마음은 그대여 내 마음이 알아요 다시 속을 파고된 그대여 내 마음이 알아요 다시 속을 파고된 그대여 내 마음으로 나 날아오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노래 잘 들었죠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나는 무리기다 이미 다셨는데 노래 너무 좋네요 여러분 좋죠 이렇게 난사팜 정말 너무 좋네요 골피방송은 난사팜 방송이 아닙니다 아주 자본하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생각하고 뭔가 좀 깊이 있는 밤에 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진짜 많이 왔어요 김정희님 감사해요 역시 정은님 보이스리 최고대야 여인아님 미운 사람 콩국장님 오늘 본일사에 빠져서 멸려 좀 이따가 본일사 정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정은 세 번째 장현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각자 타이틀곡을 커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곡 보낼 수 없는 사랑은 우리 박정은님이 커버를 하시고 박정은님의 타이틀곡 가라 가라는 우리 또 현주씨가 커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렇게 생활을 위해 네 번째 라운드 성능 저 번째 라운드 4 4 9 10 12 아멘